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추웠는데 날이 안 추우니까 좀 이상한데요 빌바오에서 이박을 하고 지금 마드리드로 떠납니다 드디어 마드리드로 가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페인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마드리드는 한번 가봤습니다 오늘은 뭔가 월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좀 활기 찬데요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예르마라는 곳에 잠깐 섰습니다 휴게소에요 휴게소 아 여기 와인이 유명한가 보네요 보데가스 예르마 여기 지금 포스턴인데 건물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문이 이게 잘 안 열려요 이게 처음에 안 열려가지고 어떻게 여는지 한참 찾아봤어요 마드리드는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뭐 비가 조금씩 오네요 날씨가 뭔가 이상해요 제 목소리도 좀 이상하죠 뭐 감기가 이렇게 걸린 건 아닌데 목소리는 감기 걸린 목소리네요 밤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러 번 깼던 것 같아요 호스텔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제 조지아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조지아 바투미 여행할 때 스페인 사람한테 인종차별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마드리드에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터키에서 공부하다가 여행을 좀 하고 아 잠깐만 근데 좀 춥네 날씨가 좀 쌀쌀한 관계로 옷을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쇼핑거리인데 한국으로 치면 명동쯤 되려나요?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팝니다 지금 제가 지나는 도로가 그란비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마드리드에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네요 네 여기가 매트로 소울역입니다 소울역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마드리드에 딱 중심 갑니다 소울이 태양이라는 의미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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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셨는데! 네 나는 생은 뉴스 저녁을 hacen 내가 추천한 게, 제가 추천한 게 이런 말레인지 저는... 처럼 조금 달궁이 제가 생각해 오 비빈팍 뼈, 고藤, 고추, 삼성, 고 quiver 당신이 원하는 게 이 정도면? 응? 이것은 은혜? 한국어로는 계속... 그럼... 저는 공유가 될 것 같아요. 비빔밥에... 네, 공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만두. OK. 저는 아오카도 썰어다. 아오카도 썰어다 하고, 만두 하고, 불고기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아오케이. 그가? 그가? 김치. 김치. 아, 그가... 그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한국어는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간식으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타르기 장소한 식당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수건 좀 더 차려입니까? 네 수건 많이 수건 많이? 아니, 아니요 많이 많이 근데... 수건 많이 하루에 수건 많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어떤 거일까? 잘 못한것 같아요 처음에 뵙터는 맥주에 뵙터가 보인다 정말 샤드위치? 아니, 너무 소요 굉장히 조금 샤드위치 그리고 조금 샤드위치 너무 맛있어 물론 다시 한번 더 더 맛있게 이 비트는 없음 다 끝났어 네, 너무 맛있어 왜요? 제 영상이 많은 가격이 많아요 오늘 제가 이웃을 소개해 드릴게요 왜요? 왜요? 이 영상이 조금씩을 받았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수카? 아수카? 아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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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페 앤 와플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 이게 콜롬비아 건데 스페인까지 진출을 해 있네요 크리스마스가 다 오긴 하네요 지금 시간이 아침 6시인데 일찍 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마드리드에서 테네리페라는 섬나라로 떠납니다 지금 제가 탄 지하철이 아마 첫 지하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찍 나가는 이유는 비행기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시간을 제가 빨리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저렴한 비행기를 찾아보니까 시간이 딱 지금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테네리페가 조금 유명한 게 저는 안 봤는데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 중에도 안 가본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라운지에 금방 들어왔습니다 빨리 호떡 먹고 가야겠어요 10분만에 네 방금 이 라운지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침만 간단하게 먹고 빨리 나왔고요 방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테네리페로 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야 저기 저거는 완전 처음 보는 항공이네 궁극기 Líneas Aéreas de Canarias 핀토항공이란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스페인이긴 한데 완전 다른 곳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